엑시브 엔진을 깨먹어 버려 가지고 엑시브에 킥시프터를 장착하려고 했었는데 엔진 깨먹는 바람에 엔진이 박살나서 퀵시프터는 tl에 장착해 보기로 합니다. 만들던 퀵시프터는 일단 정지라기보다는 보류 상태입니다.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더라구요. 지금 일단은 아쉬운 대로 킥시프터를 하나 저렴하게 구해서 힐텍 제품입니다.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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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짝대기는 TL-1000S모델의 순정으로 제공되는 탱크 후크입니다. 뭐라고 하건가... 일단은 탱크를 들어 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. 인젝터 라인에... 우선 인젝터 라인에 접근하려면 에어클리너 박스를 탈거를 해야되네요. 이건 또... 배전상태가 좋지 못하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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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들을액을 시작했을 때 왼퍼 전 хуй 상을 Dance상태가 좋지 못하늘어요... genau... 지금 어떻게 있었냐면 배전상태가 좋지 못하네... cherish questioned... Mhm inm afternoon 염 superfic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